이 작품은요. I love marks and capital. 나는 막사 자본주의를 너무 사랑해. 이러한 제목의 작품인데요. 지금 렌즈가 여고생, 학생인데 굉장히 힘든 막사 자본주의로는 꽉 껴안고 있잖아요. 이 자세가 굉장히 말이 안 되고 있죠. 이렇게 학생이 어른 책을 왜 읽어야 하나. 이번에는 자본주의, 지금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비판적인 측면과 또한 제가 항상 I love dollars, 저는 자본주의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. 이 두 가지가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제 보여주는 12가지, 12달에 있어서의 작품 중에서 굉장히 어떤 시리즈한, 약간 진지한 맥락을 가져간 작품입니다. 그리고 가장 먼저 오늘 또 가운된 작품이니까 할게요.